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무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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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재미있어. 머저리 셋이 잘 들노는구나. 하지만 넌 우리의 친구잖아. 그럼 너도 머저리겠네. 이런. 너희들은 이걸 먹을 자격이 없어. 다자생기들을 눈앞에 갖다 맞추던데 그거 하나 잡아먹지 못하던데. 정말이지? 무파사만 아니었으면 잡아먹고도 남았어. 맞아. 우리들 어쩌겠어. 무파사를 죽여? 바로 그거야. 빌어먹을 놈의 무파사. 일주일을 앉지도 못하겠어. 뭐가 그리 우습냐? 그야 그만해. 그만두지도 못해? 이게 약올리잖아. 한심들하다. 이제 손가락만 벌고 앉아있게 생겼으니. 배고파 죽겠어. 그래? 그놈의 사자들만 아니면 우리가 왕노릇을 할텐데. 난 사자가 싫어. 뻔뻔스럽고. 털 많고. 냄새나고. 게다가 하나같이. 못생겼어. 오. 사자들이 그렇게 형편없진 않을텐데. 오. 오. 스카. 누군가 있지? 림슨 사자나 성투하는 중이야. 스카의 형. 무파사. 맞아. 그랬군. 공포의 대상이지. 이마 들어도 다리가 푸들부들 열려. 무파사. 우. 한 번 더. 무파사. 우. 무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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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정말 재밌어. 머저리 셋이 잘들 노는구나. 하지만 넌 우리의 친구잖아. 그럼 너도 머저리겠네. 이런. 우. 매력있어. 왕은 아니지만 스카는 포비가 철철로 넘어져. 그래. 혹시 먹을 것 좀 가져왔어, 스카? 아니, 저 형님. 대장님. 너희들은 이걸 먹을 자격이 없어. 사자세기들을 눈앞에 갖다 맞히던데. 그거 하나 잡아먹지 못하다. 정말 무파사만 아니었으면 잡아먹거든 남았어. 맞아. 우리들 어쩌겠어. 무파사를 죽여. 바로 그거야. 부수였어. 곧 쉬면 며칠은 걸리겠어. 버즐 라이트에 이어 항해 일지. 지금은 4072년. 내 우주선은 12작전지구로 가던 도중. 이상한 혹성에 불시작했다. 이곳의 표면은 다소 불안정하고 숨을 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능이 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안녕. 나 때문에 놀랐어? 그렇다면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또 여기 내 앤디의 방이야.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또 한 가지 아직은 모르고 있겠지만 말이야. 이곳의 보안관이로군.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즈 라이트 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득공대원이지. 내 우주선이 실수로 여기에 불시작했어. 그래 분명 실수야. 왜냐면 이 침대는 바로 내 자리니까. 내 터보 추진기를 고쳐야 해. 으! 엎드려! 누구야? 꼼짝마! 쏘지마! 우리야 친구! 아는 생명체인가? 그래. 다 앤디의 장난감이야. 좋아. 그럼 모두 올라와도 돼. 난 버즈 라이트 이어야. 난 평화를 원한다. 네가 공룡이 아니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 그래? 고맙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니? 이 단추는 뭐 하는 거지? 보여주지. 버즈 라이트 이어 출동! 이상한 혹성의 불시작했다. 그 충격으로 내가 우주 잠에서 깬 것 같다. 이곳의 표면은 다소 불안정하고 숨을 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능 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안녕! 나 때문에 놀랐어? 아 그렇다면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또 여긴 앤디의 방이야. 아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아 또 한 가지. 아 지금 모르고 있겠지만은. 여긴 나의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의 부안간이로군.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즈 라이트 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대원이지. 내 우주선이 실수로 여기 불시작했어. 그래 분명히 실수야. 왜냐면 이 침대는 바로 내 자리니까. 내 터보 추진기로 고쳐야 해. 여기 아직 화석연료를 쓰나? 아니면 수정액체 연료를 개발했나? 니 안 펼칠 건전 질서. 헉 엄두려! 누구야! 곰장마! 서지마! 우리야 친구! 아는 생명체인가? 그래. 자 앤디의 장... 까미야. 좋아. 그럼 모두 올라와도 돼. 난 버즈 라이트 이어야. 난 평일을 원한다. 허우! 니가 공룡이 아니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 그래? 고맙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니 이 단추는 뭐하는 거지? 보여주지. 버즈 라이트 이어 출동! 부셨어. 고칠으면 몇 주는 걸리겠어. 버즈 라이트 이어 항일지. 지금은 4072년. 내 우주선은 12작전지구로 가던 도두중. 이상한 혹성의 불시착했다. 이곳의 표현은 다소 불안정하고 숨을 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능 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안녕! 나... 나 때문에 놀랐어? 그렇다면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또 여긴 앤디의 방이야. 알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또 한 가지.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은 여긴 나의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의 보안관 이록은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즈 라이트 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대원이지. 내 우주선이 실수로 여기 불시착했어. 그래. 분명히 실수야. 우리 하면 이 침대는 바로 내 자리니까. 흡! 엎드려! 누구야! 깜짝마! 소지 마 우리야, 친구! 아님 생명체국들. 그래. 다 앤 인디의 장난감이야. 좋아. 그럼 모두 올라도 돼. 난 버즈 라이트 이어야. 난 평화를 원한다. 나도 이거 공격이 아니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 그래? 고맙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니, 이 단추는 뭐 하는 거지? 보여주지. 아, 이거 이거. 어, 그렇지. 버즈 라이트 이어 출동. 부셨어. 고칠으면 몇 주는 걸리겠어. 버즈 라이트 이어 항일지. 지금은 4072년. 내 우주선은 12작전적으로 가던 도중. 이상한 혹성에 불시착했다. 그 충격으로 내가 우주 잠에서 깬 것 같다. 이곳의 표현은 다소 불안정하고 숨을 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능 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안녕. 나, 나 때문에 놀랐어? 그렇다면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또 여긴 앤디의 방이야. 아,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아, 또 한 가지.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은 여긴 나의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에 보안 간의 로그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즈 라이트 이어 우주방대 소속 특강대원이지. 내 우주선이 실수로 여기 불시착했어. 그래, 분명히 실수야. 우려면 이 침대는 바로 내 자리니까. 내 터보 추진기를 고쳐야 해. 여긴 아직 화석연료를 쓰나? 아니면 수정액체 연료를 개발했나? 우리 양패원짜리 건전지를 써. 헉, 헉틀. 누구야, 꼼짝마. 쏘지 마, 우리야, 친구. 아닌 생명체국을 넣어라. 그래, 다 앤 인디의 장난감이야. 좋아, 그럼 뭐 돌려도 돼. 난 버즈 라이트 이어이야. 난 평화를 원한다. 어우, 난 니가 공격이 아니라서 얼마나 기쁘지 몰라. 아, 그래? 고맙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니, 이 단추는 뭐 하는 거지? 보여주지. 버즈 라이트 이어 출동. 야, 이거 진짜 보는 것 같아. 주토피아에서 뭐든 될 수 있다고. 플래시, 플래시, 반짝반짝 플래시. 오랜만이야, 친구. 나도 왕. 반가워요. 있지, 플래시. 내 친구하고도 인사해. 아, 자기야, 이름이 뭐였지? 음, 주디? 호수순경입니다. 이랄만 해요. 내가 하는 일이 적성에 잘 맞아요. 오늘 방문하신 목적이 뭐죠? 네, 득점이 차적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요. 지금 우리가 무척 급하거든요. 잠시만, 자동차 번호가 2구 T... 뭔가요? 2구 THD 03 2하고 9에 THD 03 T HD 03 HD 0이랑 3 D 0이랑 3 0이랑 3 저기 플래시, 농담 하나 해줄까? 안돼, 안돼, 안돼. 저치 좋아. 낙타가 호... 사실, 니에크부터, 좋아부터 할게요. 좋아. 네. 좋아, 지금 너무... 이게 베스트인데, 이 더빙이. 자, 할께요. 안돼. 저치 좋아. 낙타가 호기세계면 뭘까요? 모르... 겟서... 뭐... 라고... 불러? 그... 호기세계인 낙타. 호기세계인 낙타를 임신부. 와...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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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웃겨요. 완전 웃겨요. 이제 제발 조연아 집중해. 저기... 어, 잠깐, 잠깐, 잠. 프리실라 오 안돼 왜그래 플래시 뭐 라고 부르게 호기세계 낙타 임상 못했죠? 정답 이제 다 알았네 호기세계인 여기 있어 이곳 THD 영상 소유주는 바로 툰드라 타운 리무진 서비스 어떻든 해? 리무진을 탔고 차는 툰드라 타운에 있어 빨리 움직이자고 정말 범계 같았어 사랑해 밥 살게 조회 금방 끝날 거라면서 넌 나무들 보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주토피아에선 뭐든 될 수 있다고 플래시 플래시 반짝반짝 플래시 오랜만이야 친구 나도 왕 반가워 요 있지 플래시 내 친구하고도 인사해 아 자기야 이름이 뭐였지? 음 주디 호스 순경입니다 이랄만 해요 내가 하는 일이 딱이죠 적성에 잘 맞아 요 요 오늘 좀 기다려 방문 하신 네 듣자니 차적 조 먹적이 네 듣자니 차적 뭐죠? 네 듣자니 차적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요 지금 우리가 무척 급하거든요 잠시만 자동차 번호가 번호가 이구 T 뭔가요 아 이구 T H D 0 3 2 하고 구에 네 THD 0 3 T H D 0 3 H D 0이랑 3 D 0이랑 3 0이랑 3 저기 플래시 농담 하나 해줄까? 안 돼 안 돼 안 돼 저치 저 낙타가 호기 세 개면 뭘까요? 모르 겟서 뭐 라고 불러 그 호기 세 개인 낙타 호기 세 개인 낙타를 임신부 으하하하하하하하 하 하 하 하 하 완전 웃겨요 완전 웃겨요 이제 제발 조회나 집중을 저기 잠깐 프리실라 오 안 돼 왜 그래 플래시 뭐 라고 부르게 안 돼 호기 세 개인 낙타 임신부 됐죠? 정답 이제 다 알았네 호기 세 개인 후받 약이 있어 후 여 바로 툰드라타운 리무진 서비스 오토톤에 리무진을 탔고 차는 툰드라의 타운에 있어 빨리 움직이자고 정말 번개가 됐어 사랑해 밥살게